오늘 운동은 로우바 스쿼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앉으면서 다리 세팅하는 감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고 그래서 무게를 너무 올리지 않고 200으로 쌓았는데 그래도 훈련은 잘 채운 것 같습니다. 200으로 조금 더 몸을 잘 다진 다음에 그리고 자세라던가 이런 감이 좀 더 잘 올 때 한번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PR을 했습니다. 이거는 1RM을 측정한 건 아니었고 95로 3개를 했는데 사실 슬리브로 착용하고 95로 3개를 한다면 당연히 예전에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리브로 착용하지 않고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95로 3개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조금씩이라도 강해진다는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제가 60kg로 5개를 힘들게 밀던 시절에도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잘 안 강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말 천천히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오버헤드 프레스는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훈련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다른 쇼츠에서 벤치와 오버헤드 프레스는 훈련량을 잘 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프레스를 할 때 95로 세 번째 반복수에서 그라인딩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느낌이 좋았습니다. 프레스를 계속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가벼운 무게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착용하지 않고 100으로 3개를 들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를 착용하고 장비를 다 착용하고 1RM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버헤드 프레스는 자세가 좋아도 이렇게 1RM 측정 같이 하게 되면은 몸의 부담이 어깨의 부담이 조금은 가는 느낌이 나서 굳이 아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한 것도 지금 오늘 95로 세게 한 거는 관절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끼면서 하겠습니다. 3개씩 쌓는 걸로도 충분히 올라가는 느낌이 나서 여러분들도 특히 오버헤드 프레스도 많은 분들이 좀 비중을 많이 안 두시는데 이걸 제가 하는 스타일로 그냥 머리 위로 그냥 어떻게든지 민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 견갑골부터 움직임을 가져가서 머리 위로 미는데 이렇게 밀게 되었을 경우 등상부도 좋아지고 특히나 견갑골 주변에 이런 근육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돼서 몸이 안정화가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견갑골이 내 몸에 체간 몸통이 이렇게 세지면은 팔 같은 경우 어찌됐든 몸통이 붙어 있는데 이 몸통이 세지게 되면은 이런 말단의 불편함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런 몸통 이 견갑이나 이런 곳에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신체 말단의 손목의 손에 힘을 많이 주는 버릇이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견갑이 안 좋으신 분은 그렇게 신체 말단의 힘을 많이 주는 걸로 보상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견갑골의 안정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평상시 이런 패턴, 움직이는 패턴, 운동하는 패턴에서 이런 신체 말단의 힘을 빼고 몸 중심부터 힘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견갑골 주변을 강화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그런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도 예방과 치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 그쪽 신체 말단을 덜 쓰게 돼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